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다를 종목 엔캠이구요. 자 오늘도 22만 6천 5백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2%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시를 하는 포인트는 뭐다? 22만원 구간을 우리가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매도세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지금 제가 항상 주시하라고 말씀드렸던 지금 이 가격을 아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세력들이 이 엔캠에 있어서 자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주가를 올린 지금 이 구간에 얘네들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게 됐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까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추후에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을 때 다시 한번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이 깨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전략이 안 생기실 거예요. 그죠? 지금 SDI에서 전고체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지금 이 21선이 이탈되고 나서 지금이 역배율로 넘어간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선의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엔캠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만큼이나 내려왔으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궁금증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목표가 지금 이 IRA에 대해서 그리고 전액에 대해서 그리고 CB와 BW를 통한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의 상승 파동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월요일부터 힘내시라고 히든조목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 오픈되니까요.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다음에 히든조목 받아가시면 제가 당장 내일부터 수익 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의 엔캠 어쨌든 지금 이 차트의 변동폭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상승 추세 이후에 상단 구간에서 변동성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다? 지금 이 재료가 소멸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의 엔캠 절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3월 10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다? 월요일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다. 왜? 세력들이 지금 자금을 쓴 구간이 어디다? 지금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깨질 수가 없고 1차적으로 상승 파동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이 상단 구간의 매물대를 1차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한번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무조건 갈 거다.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단기평선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페닉셀을 유도를 하고 재매집하려는 지금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2차적인 상승 파동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 페닉셀에 당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NKM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22만 원을 지켜주고 있을 때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22만 4천 원이죠. 22만 4천 원. 제가 일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트에 대한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22만 4천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이날 3월 11일날 24%에 따른 급등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시초가에 무조건이라는 언급을 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주식시장하면서 무조건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투자를 하는데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 없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이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챙겨드렸다. 제가 NKM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절대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어떠한 분석값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 일단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NKM의 IRA 최대 수액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섹터가 전부 다 올랐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언제부터였습니까? 23년도였다. 23년도. 그런데 지금의 NKM 어떻습니까? 23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다 할 변동폭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딱히 24년 4월에 단 한 번 매집이 되는 지금 이러한 구간이 발생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지속적인 횡복권이 유지가 됐다가 지금 24년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모든 2차 전지가 전부 다 박살이 나고 있을 때 NKM은 어떻다? 24년도부터 상승 추세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모든 상승 추세는 이러한 상승 추세는 지금의 IRA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다? 지금의 NKM CB와 BW가 얼마입니까? 2887억원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 얘네들이 갚아야 할 빚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CB와 BW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CB와 BW 얘네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행사 가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24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24년 4월 자 그러면 오늘이 3월 18일인데 자 지금 24년 4월까지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얘네들이 CB와 BW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려는 지금 이 13만원 구간에도 분명히 1차적인 자금이 들어갔을 거고 2차적인 자금은 어디에 들어갔다? 22만원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세력들의 평당가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그러면 이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떻게 된다? 2차적인 상승파동 이후에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개인들의 확신을 주겠죠. 왜?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파동이 나와준다면 이 개인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면 개인들이 확신에 찬 매수세를 다시 한번 상당 구간에서 보여줄 것이고 얘네들은 정확하게 24년 4월에 물량을 덤핑하면서 이 개인들의 확신에 찬 매수세와 함께 얘네들은 엑시트를 할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분석값을 토대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엔캠의 1차 매수자리를 제가 어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7만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만원 12월 13일 날 지금 이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또 땡겨보면 이날도 물론 고점이었어요. 그죠? 고점이었는데 지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다? 2차전지 전액 관련 IRA의 최대 수혜자에 따른 기대감이 예상되니까 매도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엔캠이 24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IRA의 수혜를 입기 시작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재료를 통한 상승축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 입형선이 뭐라 그랬어요? 단기 입형선이 내 생명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라. 지금 차트 보면 어떻게 갑니까? 단기 입형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그죠?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깨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 입형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생명선으로 여러분들께서 다룰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7만원에 보유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 입형선을 이탈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22만원에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문자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뭐라고요?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엔캠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문자로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주말에 업로드하는 이유 뭐라고 합니까? 주말에 여러분들 충분한 휴식 취하시면서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월요일 시초가에 여러분들 매수하셨다면 24%에 따른 급등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어떠한 분석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5073-8568번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를 좀 준비했어요. 지금 보시면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이벤트입니다. 1억 투자금 만들기 쉽게 말해서 6월까지 해가지고 1억이라는 투자금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하반기에는 제가 시즌2로 할 거예요. 지금 상반기 이벤트잖아요. 하반기 때 시즌2 할 건데 시즌2 때는 약간 공격적으로 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전까지 1억이라는 금액 1억이라는 투자금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절대 금전 요구 없으니까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고 혹시라도 내가 대응이 안 돼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줄이는 이분들 대응 잘 안 되시는 업무가 바쁘신 분들 전부 다 그냥 참고자료로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라도 하세요. 공부라도 제가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는 분들 항상 뭐라고 합니까? 전략이 없이 어떠한 플랜에 대해서도 없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절대 올라타지 마라. 항상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 주시는 분들이 지금 엔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평당가가 어때요? 전부 다 32만원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한 눈을 제가 길러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라도 하세요. 자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전부 다 끝났고 지금의 엔캠처럼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싹 다 배제했습니다. 지금 이 수면 아래에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선정을 했고요.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포트 구성 끝났자 했잖아요. 이거 수정이 안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 지금의 포트 구성의 포커스가 제가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대응이 진짜 안 돼요. 대응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응이 안 되는 특성을 제가 워낙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포트 구성을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지만 내가 대응이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 매매를 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같이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지금의 상단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커피 마시다가 담배 피다가 화장실 갔다 밥 먹다 친구 만났다고 술 마시다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여러분들 알아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를 제가 전부 다 포트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이러한 분석값이 나오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300만 원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 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금액 300만 원 가지고 할 거니까 혹시라도 300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분들 10만 원에서 1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하물며 10만 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비중 조절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트가 기가 막혀요. 그렇게 무거운 정보 가지고 안 할 거고 10만 원도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만큼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액 투자자분들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메신저를 이용하게 되면 시그널 공유 드리는 게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가능하신 분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다음날 저한테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 다음날 못 받으신 분들은요 010-5073-8568번으로 다른 번호로 부탁드릴게요. 다른 번호 다른 번호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문자가 100개에서 200개씩 오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제가 스팸을 관리하려면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팸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걸 쓰다 보면 지금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날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보내주시면 카카오톡이든 텔레그램이든 일단은 입장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자를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링크만 한 번 딱 보내드리면 돼요. 링크만 딱 보내드리면 되니까 웬만하면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딱 보내주셔가지고 어디로요? 010-5073-8568번으로 매수 혹은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엔캠에 대한 분석값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